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갑니다이 아 네네 하드 각자 까는걸로 같이 떨어지지 않을까요? 같이 떨어져 갑시다이 네 썼어요 아 이거 너무 많이 썼나 보다 저 먼저 넘어갈게요 아 벌써 됐습니까? 아 그럼요 저는요 네 됐어 됐어 넘어 넘어 갑시다 네 바인드 걸게요 바인드 썼어요? 은호 썼어요? 제가 넘어갈게요 오케이 오케이 제 무적기 길이니까 이렇게 찾고 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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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무적기 썼어요 오케이 오케이 아주 좋아 바인드 됩니까? 아니요 저 바인드 안 돼요 2분 남아 1분 30초 정도 남았어요 오케이 오우 죽는다 기다렸다가 한번에 까는게 될 것 같은데 네 그쵸 네 아 근데 어차피 기다려도 반대쪽 분호는 못쓰는데 아 반대쪽 스킬을 나눠 쓰면 되죠 네 반대쪽은 노봤을까요 여기 아 이쪽은 노봤을까요 그냥 됨 안 됨 아직 안 됐습니까 어 갈라진다 바인드만 로바 쓸까요 오케이 네 로바 썼어요 어 사라졌다 아 제발 제발 뭐지 얘 아 얘 바인드 저항인데 아니 반대쪽을 때렸어야 됐네 괜찮습니다 반대쪽 빨리 까면 되요 오케이 호거쌤 바인드 썼어요 은호 썼어요 아 아 이거 하나 더 써야되나 스킬을? 어우 난 반대 가야되데 어우 샤라리 그냥 죽을걸 아이고 못 넘어가게 생겼네 여기야 어 아 못봤잖아 아 아아 이런 뭐지 너무 빨리 넘어가셨어요 아 죽을 죽을라 그래가지고 도어도 있었는데 아 반대쪽요 네 오케오케 아 이래가지고 하도일 솔프로 깰수나 있겠나 둘이서도 이런데 말이지 안 될 것 같아요 뭐라고 해요 안될 것 같아요 아 하도일 솔프라는거 네 아니 둘이서 이 모양인데 혼자서 하면은 답도 없을 것 같은데 왜요 왜요 가능성이란게 있잖아요 아니 가능성이 있죠 사실상 이제 파메레론하고 도핑 좀 샥샥해오면은 가능하죠 그렇죠 그리고 코코불로 유인하는 것도 나만 인식하니까 오히려 이런거 도착하긴 했죠 오우씨 갑자기 진캐님한테 조언 얻고 오시죠 스펙이 스펙이 스펙 차이가 많이 나는거 같은데 이 실망은 아니나요 네 구원 썼어요 아 역시 구원 가시죠 여기 쓸게요 오케이 어어어어 바인드 일단 들어갔고 건너가 있을게요 어딥니까? 아직이요 거기 아니에요? 여기요 바로 가능? 30초요 될거 같은데요? 아다리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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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바로? 네 바로 오케이 갑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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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맞아야 돼요 오 나 죽는다 너무하네 오오 P4 P4 저 P3 hovering tua PAL 맞아야 돼 맞아야 돼 OK OK 맞아야 돼요 50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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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야 돼요 25초 50초 기다렸다 갑시다 저는 됐어요 어 고고싱 고고싱 고고싱? 올게요 버프 좀 쓸게요 아니 바로 고고싱 했으면 바로 갈게요 아니 아니 집속을 써야 고고싱이 돼 아 죽었다 아 죽었다 아 죽었다 로데카 하고싶었는데 저 35초 아 오케이 기다렸다 갑시다 뭐야 아 오케이 갑시다 저 10초요? 아 어차피 독받고 갈거니까 아하 아 오케이 아 점프 갑시다 고고싱 네 어 나 어 죽었나 보다 다인도 썼어요 오케이 흰 눈 흰 눈 흰 눈이에요 아 어 나 죽였어 알고 있었는데 뭐하는데 피알 준비하고 있었는데 타이밍에서 다음에 흰 눈깔 어? 흰 눈? 아니 왜 나 점프했는데 흰 눈이 수나시 됐네 흰 눈이 수나시 됐네 아니 으처고니가 없네 점프했는데 땀 있는? 사다리에 매달려가지고 거기 나밖에 안와 흰 눈? 아 또 죽었다 아니 왜 여기서 죽는 거야 다른 데서 죽는 거야 오케이 얼마나 맞습니까 이제 곧 대야 5초 5초 흰 눈 피하고 가시죠 오케이 흰 눈 좀 꺼고 갑시다 이렇게 네 그러시죠 꼬고싱 꼬고싱 어 오케이 바로 갈게요 꺼세요 뭔가 100억 나오는 건 뭐고 80억 나오는 거 같지 아 그 그게 이게 왜 그러냐면요 분홍 데미지랑 섞여서 나와서 그래요 아 아닙니다 그거 아닌 거 같아 그냥 스킬 데미지가 약한 거 같은데 흰 눈 아 흰 눈인가요 흰 눈 흰 눈 보란눈 오케이 흰 눈 흰 눈 흰 눈 아 아 이깁시다이 네잉 한번 죽어야 될 것 같은데 뭐야 나 왜 죽어 술심 쓰고 잠시만요 저 패초 끌게요 오케이 흰 눈 흰 눈 흰 눈 흰 눈 그 다음에 아이템 이거 머시기 빨고 갑시다 아직 10초야 아 그럼 제가 뭐 그냥 깁니다이 네 아 이번에는 뭐 좋겠지 안 보이는데요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흔 안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아 또 못 먹었나 3초째인가 뭔가 마가 났나 보다 이거 야 씨 너무하네 어우 조각돈 먹었네? 하나 진짜요? 하나 먹었네 와 딕이 안뜬다 진짜 아 이거 또 언제 먹나 오케이